5붕을 향해서 출발! 와, 이제 다 왔습니다. 완전히 이쪽으로 아찔해요. 지금 자, 하강 갑니다. 장갑 안 끼면 손에 불 나겠는데요? 소나무 향이 너무 좋습니다. 완전히 힐링로드 하하하하 이 산이 미인이에요. 하하하하 여기는 암흥미, 수 피면 수, 조망이면 조망. 뭐 하나 빠지지가 않습니다. 동해바다도 쫙 펼쳐졌어요. 안녕하세요. 사라하씨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맑은 공기 특별시라고 불리는 영덕 팔각산에 산행을 왔는데요. 이 팔각산 산행은 팔각산 주차장에서 아주 멋있는 계곡을 옆에 두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. 바로 이 주차장에서 등산로 입구에 딱 오게 되면 계단이 있는 길이 바로 보이는데요. 와, 엄청 높네요. 와, 지금 큰 이 바위절북 사이로 산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주차장이 보이고요. 네, 아름다운 옥계 계곡. 네, 시작부터 너무 좋네요. 계곡이. 딱 사람 한 명. 네, 지나갈 수 있는 철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는데요. 이게 폭이 좁으니까 더 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와, 요즘에 계속 비가 왔는데 모처럼 이렇게 맑은 날씨에 계곡이 아름다운 팔각산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시작부터. 와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그 주차장에서부터 그 일봉이 시작되는 곳까지 한 15분 정도 쭉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. 오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경북 쪽에 있는 산이라서 그런지 포항이라든가 울산 이 지역 산악회 리본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. 네 그래서 이 팔각산은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특히 이쪽 지역 산꾼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. 아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되게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. 좀 팔각산이 좀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르막길이긴 하지만서도 이렇게 옆에 보이는 소나무도 굉장히 근사하고요. 길도 예쁘고 공기도 너무 맑고 제가 왜 이렇게 멋진 산을 이제서야 왔는지 아쉬움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. 아 지금 저기 나무 사이로 이 팔각산 안봉들이 보이는데요.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합니다. 지금 이제 시원한 나무 그늘을 아래서 한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왔는데요. 저기 위에 보니까 이제 밧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팔각산 암룸을 타게 될 것 같은데요. 아 생각만 해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 팔각산은 이 능선상에 8개의 안봉이 있어서 팔각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. 이 팔각산의 또 다른 이름은 네 옥계 팔봉이에요. 어 이게 구름 아 구슬처럼 네 영롱한 계곡에 병풍처럼 솟은 네 8개의 네 안봉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. 음 달이 떴을 때 이 팔각산을 오르면 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동해 바다에 어 드리워진다고 해요.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능선에 올라가면 바로 네 동해 바다를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. 아 이 영덕은 또 푸른 바다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아 그래서 이 팔각산에서 보는 동해 바다의 모습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. 와 소나무 향이 너무 좋습니다. 완전히 진짜 힐링로드 여기 단풍 졌을 때 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여기밖에 안 올라왔는데 벌써 밑에 마을이 다 보여요. 여기 완전 절벽이에요. 절벽 여기 지금 등로에서 그 8봉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리본이 많이 붙어있어서 왔는데요. 네 여기가 팔각산 중 1봉입니다. 이렇게 팔각산은 가는 데마다 표지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 1봉 너머에 아주 큰 안봉이 있는데요. 저 위에 보니까 누군가 올라갔었던 많은 분들이 올라갔었던 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. 와 근데 올라오면 아주 아찔할 것 같은데요. 저는 항상 안전한 산행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고 이제 2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2봉 와 되게 가까워요. 여기는 2봉인데요. 이 팔각산 봉우리는 옆에 오른쪽에 길이 있으면 빠지는 길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들렀다 가야만 내 봉을 다 하나씩 찾으면서 갈 수 있네요. 와 여기 2봉 너머 와 저기 봉우리들이 와 지금 여기서 봐도 저 봉우리들의 고도관이 상당합니다. 지금 2봉에서 3분 가는 방향으로 한 5분 정도 걸어왔는데요. 와 여기 이 안봉 아래에 굴 같은 게 있어요. 저 높은 바위 아래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. 우와 안에 꽤 넓습니다. 아 근데 너무 높이가 낮아서 아 그리고 와 예전에 누군가 뭐 불을 피웠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밑에 꺼뭇꺼뭇한 것들이 있어요. 안에 습기도 있고 아주 아늑합니다. 자 여기 또 철계단이 나오네요. 자 지금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짠 와 저기에 네 동해바다가 보입니다. 아 저기 풍력발전기도 보이고요. 와 좀 박무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산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네요. 3봉 건너뛰고 4봉에 도착했습니다. 와 지금 저 뒤로 보이는 네 봉우리가 아까 그 동굴에 있던 봉우리가 3봉인데요. 거기는 이제 위험해서 등산로가 폐쇄가 돼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표지석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왔는데도 어 찾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3봉에서 네 철계단을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4봉에 도착했는데요. 4봉이 지금 이제 1, 2, 3봉보다 아 여기가 풍경이 굉장히 시원하네요. 이제서야 이제 사방이 좀 빵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저기 5봉 와 그 다음에 5봉에서 6봉으로 가는 저기에 네 로프 보이시죠? 쫙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출발했던 네 저쪽 팔각산장 있는 곳 네 3봉이 보이고요. 그리고 저기 위에 네 동해바다가 보입니다. 아 오봉을 향해서 출발! 하하하 하 Jen 자 하강합니다. 하 ski 하 하 하 하 하 이제 5봉에 다 다다랐는데요, 여기 5봉에 지금 다른 등산객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타나면 놀라실 것 같아서. 5봉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입니다. 저 앞에 3봉과 4봉이 있고요. 이제 6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, 잠깐 아주 조금 고도를 낮췄다가 이렇게 또 안봉 아래를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. 제가 한 3일 전에 설악산 구조대 훈련 갔다 왔는데 그때 설악산에 비도 오고 안개도 안 끼고 정말 이제 가을이구나 싶었는데 오늘 기온이 30도예요. 와,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. 너무 더워요. 와,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물을 지금 한 1리터 정도를 벌써 마셨어요. 아, 갈증이 엄청납니다. 아, 근데 정말 이 팔각산은 와, 1봉에서의 조망은 어떨까? 2봉은 어떤 모습일까? 아, 4봉은 어딜까봐. 이런 자꾸 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산이네요. 그래서 이 안봉을 오르내리는 게 이거 자체로도 재밌지만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더 재밌게 느껴지고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이샤. 아, 이샤. 아, 음. 와, 아마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이 팔각산 산행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. 아, 5봉과 6봉은 굉장히 가깝네요.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7봉. 아주 산이 미인이에요. 네, 이제 6봉에서 7봉을 향해서 갈 건데요. 와, 언제 벌써 이 팔각산의 이 봉우리 반 이상을 지났어요. 네, 또 이제 저 앞에 보이는 7봉을 향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 7봉 뒤쪽으로는 와,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고요. 아, 지나온 봉우리들이 아이고, 참 예쁩니다. 너무 아그거 장갑 안 끼면 손에 불な겠는데요? 와, 와이 coz God 와 이제 다 왔습니다 길이 살짝 여기 올라오는 거는 살짝 좀 험난했는데 아주 위험한 길은 아니라서 올라왔는데요 와 완전히 이쪽으로 아찔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계곡이 정말 깊습니다 저기 뒤로 제가 지나온 길이 보이고요 동해바다도 펼쳐졌어요 이제 마시는 길이 하나 나갔습니다 와 활동 가는 길에는 오른쪽으로 동해바다가 보이네요 시원합니다 네 이제 여기 앞에 팔각산 정상석이 보이는데요 해발고두 628m 어디갔지 정상석이 바로 여기 뒤에 있습니다 628m 낮은 산인데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조망도 너무 예쁘고 굉장히 재미있는 산이에요 와 진짜 소망도 엄청 크다 이제 팔각산 정상에서 네 아까 출발했던 네 팔각산 주차장 쪽으로 하산을 하는데요 아 또 이 내려가면서 또 숲도 예쁘다고 하니까 네 천천히 이 팔각산을 음미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죽은 나무 밑에 버섯 있어요 여기 기생에서 자라고 있는데 너무 앙증맞고 너무 귀엽습니다 구멍 뚫렸고 구멍 뚫렸고 여기 보면은 딱따고리가 구멍도 파놨어요 와 진짜 잘 팠다 완전히 산림욕장 같은 네 그런 분위기인데요 완전히 하산길이 이러니까 더 즐겁네요 지금 하산하다 보니까 여기 나무 사이사이로 지나왔던 네 팔각산의 봉우리들이 보이는데요 아 정말 가을에 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 내가 언제 저렇게 오르내리고 벌써 여기까지 왔지? 와 숲 너무 예쁘죠? 허락으로 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기해요 아멘 아멘